당의 명령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해라. 제가 못 쏠 것 같습니까? 공화국 최고 전사가 사사로운 감정 따위에 휘둘리나. 그럼 조장을 죽여야 합니까? 외부는 도로에 휘둘리나. 공화도 돼요. You say let it go, let it go home Taking all our time we roam Through the town where we grew Our stories and pictures Oh, we let them go, let them go home Not too old, but we're still a little boy Let's go... 니 동생처럼 키워주라. 날 죽여서 조장이 삽니다. 어서 올려 조장. 조장. 나보고 불러 가라고! 지금 날려 조장! 조장. 두려워하지마. 니 탓이 아니다. 방법이 있을거야. 적응할 수 있을까? 죽진 않겠지만 적응은 못할거다. 몇십년이 지나도. 뭐야? 그놈한테 중요한건 딱 하나야. 올려온. 가까이 있고 싶었을거입니다. 내 꿈이잖아. 은인인 사람들과. 쵸서인. 나의 медpoint으로! 내 평화가 진짜 변화된다. 내가 그들의 여름이 도착한다.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진정은? 우리의 사랑을 떠내면 이건, 우리의 사랑이oubl다. 우리의 사랑은bros谷은. 우리의 사랑이 tomo, 태어나올을 우리의 사랑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